네, 저는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근용이라고 합니다. 그 초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선 솔직히 별 뜻은 없어요. 제가 2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체력이 좋다 보니까 제가 농구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의 쉬지 않고 매 쿼터를 다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끝까지 시합을 뛰니까 같이 함께 했던 형님들이 야, 진짜 체력 너무 좋다. 진짜 초인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초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인터넷상의 모든 닉네임은 초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강연이라든지 또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쌤용쌤 이렇게 불러주시다가 초인용쌤이 됐는데 어쨌든 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렵거나 또 짜증나고 뭔가 도전하기에 약간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그 닉네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역시 초인이에요. 용쌤 최고예요. 그런 응원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닉네임을 그렇게 초인으로 지은 게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가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끄럽고요. 그냥 저작. 저는 그냥 책도 쓰고 그리고 독서법이라든지 기록법 또 자기 개발 관련된 강연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부동산 법인도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또 재테크 강연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두 책이 앞에 있는데요. 이 책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먼저 나온 책은 1일 1행의 기적이라는 책이고요. 작년 3월에 출간이 됐고 독기행 다이어리는 작년 10월에 출간이 됐는데요. 제가 첫 책이 독서법 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메모법 책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는데 제 책을 읽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많은 분들이 좀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독서하고 메모를 했는데 인생이 변화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실행력을 더 이렇게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독서하고 행동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1일 1행의 기적이라는 책에 다 담아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이 또 이제 많이 팔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뭔가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천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요청을 많이 받아서 겸에 더 잘 매일매일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독기행 다이어리를 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이 독기행 다이어리는 독서하고 기록하는 그것이 최적화된 네, 그렇죠.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하게끔 만들어주는 다이어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게 탄생되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님의 오랜 노하우가 응축돼서 나온 건데 혹시 그 과정,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사용했던 다이어리인데요. 저만의 다이어리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우선은 이게 2014년도 1월 달에 먼슬리 플랜이에요. 네. 그래서 치침 시간, 기상 시간이라든지 또 그날 읽은 책들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강연, 날짜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놓고 또 이렇게 스페셜 메모 칸에는 한 달 안에만 끝내면 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기록을 해놓고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이렇게 지워나갔었습니다. 이제 1월 달에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빈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빼곡해지게 된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고 또 아래 남은 칸들에는 뭐 감사한 일이라든지 감사일기를 적는 또 칸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또 제가 한자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한자 공부한다고 해서 한자 공부 책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리의 남은 칸에 한자 공부를 해나가면서 채우면은 이제 보면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신 분들이 옆에서 우와 멋지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남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누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썼던 다이어리인데 매년 썼던 다이어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큰 것도 써보고 작은 것도 써보고 또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가장 잘 맞는지 직접 한번 경험을 해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적고 이거는 포스트잇 가계부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을 잘 아껴 가지고 투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지출 내용만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포스트잇 안에 지출한 내역들만 적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좀 많이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여기도 여기도 2016년도에는 제가 세 가지 일을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실은 대표님 일도 도와드렸었고 또 저만의 개인 사업도 하고 있었었고 또 어썸피플이라는 독서 자기개발 카페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일 해야 될 일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칸을 3등분 또는 4등분 해 놓고 어썸피플에서 해야 될 일 또 개인 사업 하면서 해야 될 일 또 아시는 대표님 일 도와드리면서 해야 될 일 나눠 가지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 놓고 하나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네. 다이어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을 해 나갔었고요.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노트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메모란 걸 해봐야 되겠다 시작을 하고 처음 썼던 그 노트예요. 분홍색이라. 그래서 이때가 아마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독서를 하고 메모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어떤 책들이라든지 잡지 또 신문을 읽고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오려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다 붙이고 또 책을 읽고 좋았던 내용들을 다 옮겨 적고 아래에는 내가 이 부분을 읽고 들었던 어떤 생각이라든지 느낌, 깨달음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 놨었고요. 또 이렇게 뭐 부자 되려면 뭐 좋아하는 일 하라 나한테 자극을 주는 어떤 또 신문 기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오려서 다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 기록의 역사의 시작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다이어리에서 더 진화된 게 이제 도끼앵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도끼앵 다이어리가 이게 모르고 그냥 볼 때는 그냥 뭐 다이어리 많으니까 원 오브 데임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와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17년 동안 기록을 해오면서 그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담아낸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끼앵 다이어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맨 앞쪽에는 이제 다이어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쪽 부분에는 뭐 다이어리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일상의 루틴이라고 해서 매일 꼭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끝내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왠지 찝찝해서 잠을 푹 못 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기록을 해 놓고 자꾸 보지 않으면 계속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1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 뭐 5분 안에, 10분 안에, 15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란이 있어요. 우리가 자투리 시간이라도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월간 계획인데 이것도 이제 6개월 만년 다이어리라 가지고요. 오늘 사면 오늘 날짜 적고 바로 적어볼 수가 있고 또 이달의 목표라든지 이달에 꼭 할 일이라든지 또 매일매일 꼭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다음에 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못했으면 비워두면 내가 이 페이지를 볼 때마다 내가 이번 한 달은 정말 열심히 잘 살고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구나 비교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떠오르는 것들이라든지 메모해야 될 것들 적어놓는 안이 있는 거고요. 또 이거는 이제 매일 해야 될 일 페이지예요. 그래서 오늘의 다짐 아침에 일어나서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한 줄로.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굉장히 몸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건강관리 잘하고 푹 쉬자 이런 다짐을 적어주시면 되고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10번까지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으시고 그거를 완료를 했으면 밑줄 그으시거나 아니면 V 표시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아침에 또 컨디션이라든지 다짐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몇 줄로 적어보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적지를 않았는데 저녁 때 또 뭘 했는지 또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잘 살았는지 그런 어떤 느낌들을 적어놓는 칸이고요. 또 독이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 이건 뭐냐면요. 오늘의 독. 오늘 읽은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책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 닿았던 문장 한두 문장 정도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문득 들었던 어떤 생각이라든지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있으면 이 칸에 적어 주시면 되고 또 오늘의 행. 오늘 내가 책을 읽고 한 가지라도 어떤 행동을 했던 게 있으면 그 행동했던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라고 해서 어제 취침 시간과 오늘 기상 시간을 적어놓는 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걸 왜 꾸준히 이렇게 적냐면 어떤 날은 똑같이 6시간을 잤는데 컨디션이 다음 날 굉장히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꾸준히 적으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조건 12시 전에 자야 돼요. 그래야 다음 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만의 어떤 생체 리듬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컨디션 리뷰 해서 뭐 배드, 굿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컨디션이 좋으면 뭐 앞쪽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몸이 안 좋다면 안 좋은 이유를 뭐 이렇게 한 줄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회심하고 저는 맨 마지막에 수면 시간 왜 내 몸이 이럴까 그 고민 때문에 이렇게 또 만드셨다는 거 그거 엄청 놀라운데요. 감사합니다. 기록을 꾸준히 하면 장점은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꾸준히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을 아무래도 기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록했던 것들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치 정도를 다시 한번 빠르게 읽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나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인식하는 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늦게 그걸 인식해 버리면 일이 이미 다 터져 버리고 수습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을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록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막 정말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클 때도 있고 또 슬럼프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노트 하나 펼쳐놓고 다이어리 펼쳐놓고 지금 현재의 감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적어요. 그래서 계속 적다 보면은 속이 어느 정도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힘든가 어려움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힘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도 들고 또 워낙 우리가 바쁜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불필요한 일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또 이렇게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히 기록을 해 놓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해 나간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록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액션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혹시 그 어떤 아까도 보니까 다이어리에 책 속에 어떤 구절을 쓰고 또 그걸 어떻게 행동할지를 쓰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곡과 관련된 어떤 책 이렇게 적용한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정말 좋은 문장 한 문장 정도씩은 꼭 남잖아요. 전 그런 문장들을 우선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외우기 전에 먼저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16년도에 썼던 다이어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앞장에다가 제가 천사불려일행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천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잖아요. 그래서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어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너의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기록을 하래요. 그리고 기록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것들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꼭 붙여 놓으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어쨌든 성공했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습관을 들였다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따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나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까 다이어리 보니까 엄청나게 누리스도 많으시고 그래서 스스로 그걸 인정을 했어요. 네. 나는 정말 나태한 사람이야.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럼 이런 좋은 문구 같은 거 또 자극을 주는 문구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옮겨 적은 다음에 매일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에다가 붙여 놓은 거죠. 왜? 어쨌든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다이어리를 펼쳐야 되잖아요. 펼치기 전에 항상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구를 한 번 더 음미를 해보면서 오늘 지금 내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있나? 하루하루 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록해놓지 않고 자꾸 보지도 않으면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태해져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시퍼됨 그렇게 좋은 일은? 네, 좋은 일은? 한글자막 by 한효정